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적으로 다시 돌아온 최지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샌드위고 파드레스 김하선입니다. 제가 솔직히 야구하면서 팬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. 팬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운동선수는? 스포츠 선수로서 팬분들이 있어야 스포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었어요. 꿈인 것 같아요. 꿈과 목표. 저한테 대견스럽고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혼자 해요. 리그에서 뛰는 것 자체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의 얼굴을 얼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거? 예전에 layers Layer 새드위고 팀들한테 인정받 dob